기골 여기는 중장비들이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에요. 이번엔 어떤 멋진 건물을 지어볼까? 포쿨을 도와 흙을 파주세요. 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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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육천! 육천! 야호! 좋았어!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야호! 하하하하 맞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 주세요 와, 중증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포쿠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고부의 기업은 구멍이 중심으로 스티커를 arbitrarily 스티커를 접어 멈추기 스티커를 뚫고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하하하! 난 힘이 엄청 쎄!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하하하! 멋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주세요 미유 하하하 와, 중증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헤헤헤,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